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홈페이지상에 TD-22W 열대저기압에 대하여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열대요란 93W, 94W, 그리고 95W의 발생 소식을 알렸으며 그 가운데 95W는 중간 등급으로 18호 태풍 곰파스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서태평양에는 많은 열대요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17호 태풍 라이언록과 93W, 94W, 그리고 95W 열대요란은 큰 몬순기압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호 태풍 라이언록은 남중국해로 불어들어오는 몬순기류 내에서 발생한 몬순저기압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강하게 발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호 태풍 라이언록은 중국 하이난섬 남동쪽에서 발생했으며 북서진하여 하이난섬을 관통한 후에 통킹만을 지나서 11일 오전 3시경에 베트남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로 보면 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고 그 진로는 일본 오키나와 대만 동중국해를 거쳐서 남중국해로 향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7일 저녁 10시 41분쯤 지바현 북서부를 진앙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0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도쿄23구와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도쿄23구와 사이타마현에서 진도 5강 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 지진 이후 같은 지바현 북서부에서 4.1, 3.2, 3.6의 여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8일 금요일 오전 5시 11분 이후 아직까지 지진이 없습니다. 과거 대지진 상황을 보면 12시간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멈춘 후에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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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